바닷물이 저 멀리 빠져있어요. 기러기들의 대이동,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영종도 아파트도 보이네요. 기러기는 어디를 가나? 엄청난 숫자의 기러기들의 대이동입니다. 시골 탱자나무 울타리 보셨나요? 탱자가 제법 열려있어요. 멀리 단풍 든 산들. 저 산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. 뒷산에도 단풍이, 우리 집에도 단풍이, 사철나무 열매입니다. 단체로 주면 더 싼지 않나? 그 다음에 아예 배추를 산다. 반복만 삶아서 먹기로. 부부 화이팅! 부부 화이팅! 저 정한의 배추를 짓고, 소금에 간을 해서 물을 빼는 중이야. 맛있게 될 거야, 기다려라. 근데 나의 배추를 해줘요. 선주들에게 한 마디. 어.. 헛. 없지. 선주도 없지. 뭐 애들아 김장 맛있게 하고 있다가 기둘려 할아버지가 맛있게 해서 가져간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김장 매년 하거든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 사랑한다 할아버지 김장 중 야 우리 선영 할아버지 죽으라고 열심히 한다 죽으라고요? 민정아 김치 맛있게 담아갖고 줄게 서연아 너도 주고 싶은데 미국에 있어서 정말 서운하다 그래 6시 4분 에이 승희야 도겨마 김장 맛있게 잘 먹어 강력이 있으시네요 녹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1년 내내 세일도까지 가지고 와서 이 김치만 먹은다면서요 아버지 한마디 하셔야죠 하늘아 며느라 이연아 할아버지 김치 담다 할 빡 김치 담는게 하라 배추 씻는다 다시 큐 야 하루 요새 몽솔artet 나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옆집 며느린 봉투 줬다더라 나 안봐서 몰라 김장 하러 가는데 봉투 줬다더라 하앗 안두도 된다 우리 며느라 잘 물었지? 다음부터 풍선 좀 주라 위원장님 자리가 불안합니다 새로운 적상자의 고수가 나타났습니다 사키 고수 사키 새로운 고수가 나타났어요 자리가 위태로워요 빨리 오세요 왜 그걸 못했을까요? 넣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그럴까? 넣기만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잘 써? 체인지 여기가 2차 3차 꼭지 따고 전달 싹힘 떡국 굴떡국 아침식사 이쪽이 더 화력이 세군요 이쪽이 센데 이 소시 아침 떡국 식사 어떠십니까? 안 나요 고맙습니다 항상 하신 분이 있는데 60년만에 체험 먹어보고 마시라고 아침 6시부터 일하고 먹는 굴반 김가루 맛있는 떡국입니다 휴식시간 휴식시간 좌담 시간 씻어둔 배추 물빠지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김치소를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뿌려둔 무채소 준비된 각종 양념들을 80근 고춧가루 80근 고춧가루 80근 적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새우 멸치 마늘 들어갑니다 마늘 2차 대기 더 와야 됩니다 2차 대기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저께 우리가 열심히 간 생새우에다가 가셨지 어제? 뭐 뭐 들어갔죠? 생새우 그 다음에 생새우 잡젓 매실액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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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매실액젓 엄청난 강화도 새우젓도 들어갑니다 들어간 양념을 세어볼까요? 생강하고 고춧가루 마늘 마늘 깨 새우젓 새우젓 멸치액젓 배도 갈아 놓고 생새우도 갈아 놓고 많이 들어가요 참깨도 넣고 있어요 그건 매실이쥬? 매실이쥬 이 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야 되겠네 아까 뭐 시험어였죠? 이게 갑자기 너무 강아지 돌아가야 되는데 몸이 돌아가 버려요 몸이 돌아가 버려요 몸이 다 나가려 그래요 힘들죠? 유난히 그래 이렇게 힘드니까 맛있는 김치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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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자매 새아치오 할아버지가 지금 김치 쏘 만들고 있는데 엄청 힘들다 여기에 썰어둔 파와 갓을 넣고 잘 섞습니다 통 밖으로 넘쳐날 것 같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얼추 김치 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대망의 김치 비비기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남자분들이 배추와 쏘을 날라다 주셔서 편히 담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다 비 예보가 있더니 갑자기 비가 옵니다 미리 준비해둔 참막을 주고 우중 김치 담기도 거뜬합니다 드디어 김장이 마무리되고 가장 기대되는 김장 김치와 보쌈 굴과 돼지 수육으로 만찬을 시작합니다 비로 방 안에서 식사하니 더 오붓한 시간 같습니다 이번 우리의 모토처럼 김치의 사랑을 담고 빨리 끝내고 긴 휴식을 갖기로 한 대로 2024년 김장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김장 영상은 어떠셨나요? 친구들끼리 여행처럼 놀이처럼 김장하는 맛 참 좋아요 건강히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럼 또 내년을 기약하며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